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이 14번의 기계실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또 메모가 되어 있으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아요 다음 57페이지 로프시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가 나옵니다 먼저 도어 스위치 이것은 카이 문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말하는데요 이 도어 스위치는 문이 닫히지 않으면 카가 운전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죠 아주 중요한 장치예요 그래서 과연 문제 보더라도 카 또는 승강기의 모든 출입구의 문이 닫히지 않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뭡니까? 하고 출제가 됐죠 도어 스위치다 하는 거예요 다음 도록장치가 나오죠 2번에 도록장치 이 도록장치는 카가 승강기의 출입구 문 위치에 정지하지 않을 때에는 특수장치를 쓰지 않으면 외부로부터의 당의 출입구 문이 열리지 않는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카가 정지하지 않은 층의 승강도는 전용의 키로만 열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도록장치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놓고 어떠한 장치나 했을 때에 맞출 수 있는 그래서 도어 스위치, 도록장치 다 중요한 지금에 또 출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뜻을 이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에 보시면 비상정지 스위치 밑에 조속기가 나와요 카 비상정지 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 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하는 것 115%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 비상정지 장치의 작동을 위한 조속기는 정격 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하는 것 참고적으로 이 조속기는 카의 속도를 체크하는 그러한 장치인데 조속기 종류에는요 롤 세이프티형 이것은 저속용의 사용을 하고 있죠 다음에 디스크형 이것 저속 또는 중속의 사용을 합니다 다음에 플라이 보령 이 플라이 보령은 고속용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조속기 종류로 맞지 않는 것은 하고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다음에 조속기 중에 있어서 고속용에 사용되는 조속기는 무엇입니까? 하고 기능서뿐만 아니라 기사 쪽에도 이렇게 자주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플라이 보령은 고속용에 사용이 된다 하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롤 세이프티형 이것은 저속 그 다음에 디스크형은 저속, 중속 같이 사용을 하는데 중속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플라이 보령은 고속용에 사용이 된다 하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과부하 경보 장치가 나와요 이 과부하 경보 장치는 칼을 탔을 때에 부자가 붕 울리면 어떻게 돼요? 문도 닫히지도 않고 가도 움직이지를 않죠 자 5번 보시면 승강기의 정격 하중 이상 탑승 시 문자침이 정지되고 경고벨이 울리는 장치다 쉬운 문제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정격 하중의 105 내지 110%의 범위에 설정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16번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이 비상정지 장치는 순간정지식이 있고요 다음에 점진식 또는 점차정지식 같은 말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카의 순간정지식은 완충효과가 있는 그러한 즉시 작동형인 경우에는 분당 60m를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순간정지식 사용할 수 있다 이거지 다음 즉시 작동형 또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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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카의 순간정지식은 분당 6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완충효과가 있는 그러한 즉시 작동형인 경우에 가능하고 다음에 분당 상음식이 7.8m를 초과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 즉시 작동형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이쪽에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분당 60m 하면 초당으로 하면 이와 같이 되겠죠 초당 1m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받출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37.8m per minute 다시 말해서 분당 37.8m 이렇게 되면 이것은 초당으로 한다면 0.63m per sec 이와 같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37.8m per minute 가 된다 하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승강기 계련을 수업을 할 때에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순간정지시 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는 것이 슬랙 로프 세이프티 이러한 순간정지식 대표적인 그러한 즉시 작동형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이 슬랙 로프 세이프티 순간정지식 이것은 저속 저속용 화물 그러니까 저속 화물용 또는 유압식 엘리비터인 경우에 슬랙 로프 세이프티 슬랙 로프 세이프티 순간정지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점진식 정지식 자 이것은요 분당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당 60미터를 초과한다면 그때는 점진적 정지식 점차 정지식 같은 말이죠 이것을 사용을 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1미터 퍼 세크 자 이것을 초과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이 채택이 되느냐 했을 때에는 점진식 정지식 이것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이 점진식 정지식 정지식인 경우에 점진식 정지식인 경우 즉 점차 작동형인 경우에는 속도가 분당 분당 60미터 초과인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칼을 세울 때 서서히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러면 칼에 탄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기질 않겠죠 자 이때 점진식 정지식인 경우에 속도는 이와 같이 되고요 종류는 FGC형이 있고 그러니까 플렉시블 가이드 크램프형이 있고요 다음에 F WC형이 있고요 두 종류가 있죠 자 이 FGC형인 경우에는 플렉시블 가이드 크램프 이 방식인 경우에는 릴을 조이는 힘이 동작에서 정지까지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릴을 조이는 힘이 동작에서 정지까지 일정하다 다음 FWC형은요 플렉시블 웨이지 크램프 FWC형인 경우에는 릴을 조이는 힘이 초기에는 약하나 점점 강해지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FGC형 FWC형 그 동작상도 관념 문제에 출제가 되어있으니까요 그 의미를 뜻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등록한 이렇게 더는 백인 수제 엔